자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만 18명으로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중국인 확진자가 머물렀던 숙소 직원이 증상을 보여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현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보도국도 깜짝 놀랐는데 취재 기자도 많이 놀랐었죠? 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제주에 여행 왔던 중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확진 판정받았다는 소식 앞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인이 머물렀던 숙소의 직원을 5명을 포함해 11명이 자가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이 숙소 직원 가운데 20대 직원 1명이 발열 중에 증상을 보이면서 국가 지정 격리병원인 제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역학조사 결과 이 직원은 음성 판정받았는데요. 제주도 보건의료분야와 방역 관계자분들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놀랐는데 오늘도 사실은 또 놀랐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오늘 새롭게 또 이 사실이 확인됐죠? 확진자의 접촉자가 제주에 와있더라. 이런 뉴스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2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A씨가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12번째 확진자와 지난달 23일 같은 KTX를 타고 탑승해서 이동하면서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일 제주에 업무차입도 했는데요.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감염 증생은 보이지 않고 있어 잠복기를 감안하면 7일 자정까지 숙소의 자가격리에 증상 발현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내일 모레 7일까지가 고비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중국인 확진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딸과 함께 제주를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선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 기간은 잠복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주도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A씨와 밀접 접촉한 11명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처럼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보검소가 관찰하고 있는 능동감시 대상자도 4명에 달합니다. 전파 가능성을 두고 제주도는 고비를 이틀 뒤인 7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격리 조치 대상자들에게 잠복기를 14일을 반영해 오는 7일까지 감염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중국인 환자로 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이나 우리 시민들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우리가 관광국장 대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사증 제도가 처음 중단되면서 관광국에 지금 타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했던 중국인 107만 9천여 명 가운데 무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이 7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제주의 기반 산업인 관광업계의 피해 우려가 가장 큽니다. 호텔의 경우에는 숙박 예약 취소는 물론이고 예정됐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는 곳까지 생겼는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주를 비롯해서 국내외 여행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서 여행사들이 받는 경제적인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관광공사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파장으로 인한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별지원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관광업계에서 이게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섯 달까지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이라 돼야 이게 문제가 풀린다는 건데 어쨌든 세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신종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게 지금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선별진료소로 옮겨졌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도민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도민사의 불안을 키울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방역 대책까지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 뉴스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격리 병실이 격리 천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확진자가 아닌데 그걸 보고 혹시 아기를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몇 차례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건 시민들의 예방 수칙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정리해 주시죠. 이미 많은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손을 깨끗하게 꼼꼼히 씻는 게 중요하고요. 기침할 땐 옷 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또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대표적인 감염 의심 증상은 발열을 비롯해서 기침이나 인후통 등인데요. 중국을 방문한 뒤에 이러한 주요 증상을 보인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제주 120 만덕콘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취재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현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